3번 매트, 44번 사운드 잘하고, 세팅 잘하고 태병아, 수폭성하고 다리 무겁게 만들었어 다리 무겁게 세팅 Queer's on the screen 오이清楚 송이 licor 최대한 힘 축하드랑 지금 좋아 1번째 일어나야지, 먼저 일어나야지 파르페니엠 무사 최수현 선수 3팀 다시 하고 칠착하게 칠착하게 5번 메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황미영, 이명진, 임민주, 최수현 선수 5번 메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4분 50초 김하바스, 김수은 팀매드 형성대, 박정민 선수 3번 메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팀하바스, 김수은 팀매드 형성대, 박정민 3번 메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언덕, 언덕상, 언덕상 도구 파이팅한다 오른손 땡기고 오른손 땡기고 먼저 일어나야지 언덕이 따라올라 2.1위에 따라가 고맙지, 니가 도구 파이팅 나왔어 도구야, 아직 빗받아도 돼 4분 15초 니가 먼저 해야 된다니? 야, 금등다 공감 깔아놨다 상승아, 일어나야 되는데 들으며서 일어나야 돼 도구아, 도구아 도구아, 4분 걸어서 일어나 도구아, 점수 다 갖고 4분 3분 20초 3분 50초 고맙습니다. 혜정아 밀고 먼저 일어나. 먼저 일어나. 혜정아야 조금 전화하게 해도 돼. 정착하게 해. 전화하게 타고 랍패 밀어놓고 다리 깃다라 보자. 혜정아 일어나서 레슬링을 해야돼. 엑스페스 해도 돼. 엑스페스. 정렉이 뚫땡은 스페스 해도 돼. 다리 땅에 타고. 남방구 화이트웨트의 기너 64km가 뉴욕코리아라 기본적으로 대퍼부 전주. 지금 즉시 이번엔 이곳에 가다가. 여기가 덕트를 끝놓고 지금 손잡고 있습니다. 김송편 대법원 교수. 지금 바로 공부한 멘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혜정아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 호흡 잘하고. 상품하마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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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과. 3번 씹자 나왔다 송장아 오 3번 시간 많다 임종 손싸움 해 손싸움 손싸움 계속해 한종아 다리를 치우고 압박을 해야돼 다리 빼 맨날 뺄 수 있잖아 맨날 뺄 수 있잖아 남성 화이트 중등부 64kg 하이블릭스 10초 1번 위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리 치우고 압박할 수 있잖아 동아야 잘 생각해 남성 화이트 2번 위로 오시기 바랍니다 손싸움 수고하여 김지환 김소준 선수 2번 멘트로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다 할 수 있다 김수 김지환 김소준 2번 멘트로 마시기 바랍니다 1번 남았다 일어서서 다시 시도해 오른손으로 다리 치우고 꽉차 오른손 손목 잡아 오른손 손목 1분 50초 상대편 양 손목 잡아 1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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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히지 말고 체제야 아니면 앞 크로스패스도 할 수 있고 동아야 침착하게 그렇지 완전 나갔다가 하는데도 괜찮아 압박을 해 압박을 해 맨다리를 찔러넣어 찔러넣어 다리 치우면 니 실드 치우면서 1분 10초 현종아 1분 50초 1분 50초 야 쉴 시간 없다 현종아 쉴 시간 없어 일단 체력 체력 다 쓰라 야 쓸데없는 압박이야 움직여 다리 그래